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659명이 발생하는 등 엿새째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바뀌었지만 확진자 수가 차원이 다르게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야외광장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시각인 오후 2시가 되자마자 금방 긴 줄이 늘어섭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검사를 마친 시민들. 힘겹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인 지난 19일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800여 명이 확진된 지난 13일부터 7일 연속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방역 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 역학조사부터 행정력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119에 상담 전환을 하는 비율은 두 달 만에 5배나 뛰었습니다. 잇따르는 민원 안내도 벅찬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3년째 재벌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치구, 시의 보건 쪽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택치료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역 업무의 과부하를 덜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의사회 등과 협의해 일선 병원의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현재 7곳에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한 군데뿐인 재택치료자 외래진료병원도 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아 선관위에 항의하고 재부착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신고 접수 후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다시 부착했으며 벽보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쇼핑몰 유치 논란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지역에 쇼핑몰이 있냐 없냐로 편가르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두고 비전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쇼핑몰 논란과 관련해서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쇼핑몰 유치권뿐만 아니라 호남발전 공약 전체를 두고 토론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는 이른바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전주방송 청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진정권 씨. 진 씨는 5년째 달마다 수입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인근 국밥집 사장 김희순 씨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지난해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나눔을 제가 이제 일생을 다 하도록 저는 이제 뭐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일대 착한 가게는 모두 25곳.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들이 기부한 2,700만 원은 지정 기탁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홀몸노인 등 같은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주방 도구, 책가방과 책을 구매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소중한 밑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센터에 착한 가게 현판이 설치되면서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고가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거 설치 후에도 두 군데 정도가 더...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 등으로 더 팍팍해진 지역 공동체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능 지수가 낮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데요. 법적으로 장애인은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 방송총국 김철훈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딸이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경계선 지능인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지능이 10% 정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한글 해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7만여 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주의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간혹 언어나 인지능력 치료 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문자 습득의 어떤 가능성들이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결국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중도 탈락 또는 사회 부적음 이런 일들이...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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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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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줍니다. 반대로 광주시민이 단체로 대구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도 여행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 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